Q. 가정 공연 안녕하세요, 니까스입니다 19학년입니다 이 앞서 같은 프로그램도 여전히 담아력이 데뷔 초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하고 있어야 되고 하는 생각이 강렬했거든요 그 라가 라가 더 작게 젊어져요 제가urałam 그레이츠발 그레이 보디 astonishing 응. 하이. 니콜라스는 되게 멋있다. 아 아닙니다. 본인이 그 본인이 멋있다는 걸 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멋있음을 어우 좋아하네. 아하하. 나의 표정. 마음이 좋아하다. 커버 시절이 스페인인의 음주에 대해 뿌려줄게. 내가 끝에 공부를 I can win. 안정우? Meine. 지금 한국어,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저는 대체 없을게 몸이 다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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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놓치게 아 개를. 아. 복돈 파트와 콩 가. 아는. 미스가. 아단. 됐는데. 그래도 잘생겼습니다. 멤버들 3명은 라이브 연습이 엄청 부족해서 댄스 수업을 받았을 때 음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이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연습을 하고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 라이브 연습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리허설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 연습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둘이 7개씩 받으면 좋겠어요. 21개씩 받을게요. 다이어트 연습을 시작할게요. Yeah I'm in the go so We'll know Venus まずは Nicholasの中間評価の時 ミスしたところが治ってたのが良かったね 中間評価より Nicholasがリーダーっぽく見え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やった かっこいい舞台を見せます 楽しみに見てくださ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